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하면 검찰이 정의를 지켜야 할 역할을 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둑을 막기 위해 고용한 경비가 오히려 도둑이 되어 나라의 재정을 털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나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매우 낮다며 농업은 비교 우위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안보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쌀값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체 작물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10월 16일에 치러진 제복월 선거 결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강화지역에서의 접전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야당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절차와 시기는 향후 원내에서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그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권호수 전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거래에 참여한 것은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이러한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과 법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 활동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사없는 사람들의 정치 entendu 말입니다. 서울시사«중han»